똘 똘 똘 원래 기느님은 영잡하시나 하지만 정말 마감써ами이 초련 duy bid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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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íb 아 nggak 다음! 오늘! 신의 마이크로더 럭키베르터 시즌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싸워볼 몬스터가 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오늘 싸워볼 몬스터의 이름은 독딱입니다 독딱 독딱인데 그 이유를 좀 더 제가 설명해드릴거고 그전에는 오늘 올해가 만에 등장한 낙타럭키블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찬이 낙타럭키블럭을 들어주시고 승찬이 컴퓨터가 오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인정? 저 케미저것도 다 에? 저 케미저다 어디가섭니다 자 오늘도 승찬이와 함께 럭키배틀 재밌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갑시다 저거 한번봐 주시죠 뭐야 오 오 슈퍼걸포레 어 너 왜 안떼어져 게임어드냐? 어 빨리 게임어드 안푸세요? 어 풀었는데? 어 뭐야 내 곱게잉 사라졌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됐다 ㅋㅋㅋㅋㅋ 읏지올시기 자 가자 어 뭐 났어 어 뭐 났어 헥! 아 뭐야 다이어 50개 어! 아 뭐해 이거 뭐하냐? 아 사라야 사라야 사라 사라야 사라야 사라 따라따 따라따 따라 따라따 징계에 관해 멀어져요? 알지 어디 계세요? 어? 뭐야 저거? 어? 잼들 죽었어? 어 럭키포셔 와우 어? 다이아곰이 더 많이 나와 자 자 우리가 만에 너와 나 연결고래 보십시다 너! 너의 연결! 거래! 아 뭐야 내가 내 돈을 다해서요 뭐야 이거 어? 오 대박 나 드래곤아닌 줄 알았잖아 야! 너 뭐 나왔는데? 나 석탄 어 죽어? 어 승찬아 그 내 옆에서 하지마 내꺼 터지면 너 죽일거야 승찬아 내꺼 터지지? 어 뭐야 와 얘한테 지린다 뭐야 이거 와 얘한테 지리네 승찬 승찬님 저는 운이 좋네요 자 갑시다 아 좀 멀리 갑시다 어 승찬이 불안해 오늘 어 저거 목이요 자 갑시다 갑시다 오 가어 으아아악 안 먹었어 니 속으로 들어온거 봤어 니 배속으로 들어온거 봤어 내가 두개 먹었다 두개 오 럭키키티 오 화살 까주면서 야 찌렸다 야 끝났는데 이거? 끝났어 아 이게 잘나오네 그쵸 잘나오네 오 뭐야 이거 순천 어 뭐냐 이거 어이 깜찍아 야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저거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히어로 럭키메틀 처음 했을때 히어로 럭키메틀 처음 했을때 그 뭐지 스파이더맨 쐈었었잖아 스파이더맨? 우리 히어로 럭키메틀 했을때 스파이더맨 옷 입고 싸웠던데 어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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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 어 이거 뭐야 터져 빨리 터져 나이스 어 뭐야 케이크 개마라 근데 이거 먹으면 먹는거라서 가져가지 못하네 자 오 옷나왔다 야 옷도 나왔어 나 스펀지 니 많게도 될꺼같애 이제 재미롭게도 될꺼같애 그쵸 어 뭐야 가라 생찬아 이렇다 야 생찬 응 잘봐 아 뭐야 오? 뭐야 이거 귀엽지 야어어어 아 니 사냥이 꼬꼬댕을 갑시다 오 되게 귀엽다 자 열여섯개 히히 자 이제 좀 빨리 까봐줘 오잡이 저희가 지금 많이 나왔기때문에 자 허잇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뭐야 하 나 죽입니다 생찬 어 뭐야 야이 아 뭐야 뭐야 저거는 왜 뭐 나왔는데 다이아랑 에메라드랑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TNT까지 나왔어 어 저리가라 하하이 인정? 자 지렸어 자 열개 아홉개 여덟개 뭐야 또 뭐야 아 또 뭐야 일곱개 오우 오 쉿 맘스밤 예 바비엄마 아 에메라드블루 아 철 어 뭐야 와 승차 분신술 지리네 깜짝 놀랬냐 어 오 인간 분신술 자 저는 오케 퍼션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오오 금보소 어잇 어 뭐야 이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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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몬스터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자 와 신호기의 모습? 괜찮네 저도 깔아도 돼요? 오오 신호기 저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이 선물이야 아 몬스터 너무 많이 나온다 좋아 오늘 우리 좋은데? 저 오 자 오케이 주면서 가지씩으로 죽어주고 자기 아팠냐? 왜그래 자 갑니다 베리너키블렁 널러키블렁 닦았어 오 나이스 아아 깨끗났죠? 야 게이든 바지도 깨고 에메랄드 스위드 아 아 미안하다 뭐야 야 저거 뭐야 헤드밍이 헤드밍이 저러면 어떡해 야아 오 승차 헐 나 공격력 500대에 금 받았어 어 죽여만 해 간다 담벼 헤머헤드 어 두리 싸운다 두리 싸운다 어 야 나 드리고나 해봤어 아 석탄이구나 뭐야 두리 싸운다 오 야 현실 못배틀 자 좀비 대 해머헤드 자 좀비 한방 푸쉭 야 승차일봐 옳챠아악 개쎄지 와 질다 어 아퍼? 어 어 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똑같은거 나왔어 오이 와우 질이야 질이야 와아아아 와우 질이야 질이야 와아아아 아 여 뭐야 이거 승차장아 으르로 뒤를 보려 얘네보니 한방 아 또 무기 개성네 이거 역시 오어스포 무기입니다 자 이제 베리너키 블럭 저 나뉜거 까겠습니다 어 승차장아 여보 터졌대 승차장아 왜 그러냐 진짜 어? 너 뭐했어 자 다 깠습니다 저는 왜 다 깠냐? 자 이제 좀 버리고 여기 삐졌잖아 또 아이씨 하장이들 아 클릭 안돼? 안되는거 같애 일단 나갔다가 도로보면 되니까 이제 무기는 버리겠습니다 너무 밸런스가 부족되니까 됐고 어 안되네요 잠시 껐다 켜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저는 오늘은 옷이 좀 비싸긴 비싸다 그래도 그치 비싼데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와 근데 저희가 엔안도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야 근데 오늘 그게 좀 많이 필요해요 승찬이 황금사과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황금사과? 웬만해 형이 다 사줄게 자 저는 여기서 다이아로 허! 37 아 이거 바꾸는거 처치안했네 내가 자 잠시만요 바꾸는거 금방 설치하겠습니다 됐고 까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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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뭐..뭐에요? 까마개 형제모사에요? 응 누가 까냐 자 그럼 에메랄드로 바꿔준 다음에 아 다이아로 바꿔서 다이아에서 황금사과 좀 삽시다 자 인체에 있는데 황금사과 4개 사고 아 5개 사고 일반 황금사과 하나 오케이 뭐여 전 다 사있어요 저는 아휴 다이아 너무 많다 자 됐습니다 완벽해! 자 오늘 독닭을 왜 독닭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? 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 영어뜻이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독사래요 독사 근데 좀 뭔가 독사닭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해서 이 닭이 독을 닭인데 얘가 오늘 저희가 싸우는 포켓몬이 아 포켓몬이랍니다 그 몬스터가 닭인데 얘가 좀 몰아야되지? 독닭이 독닭이 예 좀 독을 뿜어요 그래서 어 독사닭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해가지고 독닭이라고 하겠습니다 독닭 독닭 그래도 얘가 착착 감기지 않습니까? 독닭이 오면 친근해 독닭! 독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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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독닭이 좀 어 생긴것도 좀 친근해요 자 자 하이팅 오늘 승차하자마자 저거 암바싸워볼 디지런 디지런도 하는 몬스터는 독닭입니다 자 갑니다 나 패 챙겼어 준비 시 자 첫번째 두마리 세마리 가면 오 씨 뭐야 가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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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? 내패 지리냐? 아 얘 죽이세요 아 얘가 계속 우리 죽이는거였어? 아 자 쟤 죽이겠습니다 쟤가 쟤가 어딨어 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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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만하지마 내가 심판해줄게 좀 말일때 귀여운 소리는 나 아 하하하 어 씨 야 왜 안맞아 왜 안맞은데? 일로와봐 저거 망치려 어 어 이거 어떡하죠? 야 무기 좀 세걸로 세게 만들어가지고 어이 뭐야 왜 박쳤어 야 그런걸로 안맞은거 같애 어 숨찼니? 야 없어졌다 어 여기있는거 아냐? 야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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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둬 야 가둬 내가 가둘게 야 블럭 블럭 블럭이 블럭이 지게봉지 하하 지게봉지 좋아서 지게봉지 야 그쪽 아니야 요쪽이야 어디 거기야? 됐어? 야 그 생마냥 시켜버려 빨리 됐습니다 자 됐죠? 됐다 아니 나오지 않을겁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독닭 세마리 갈께요 승찬이 자 독닭 독닭 오우 독닭이 이렇게 세 오 좀 세요 자 이렇게 닭인데 자 독 걸리나요? 아 독 안걸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몇마리서 해볼까요? 자 그러면은 이제 한 20마리 하겠습니다 6 6 8 9 10 11 12 13 13 13 13 13 15 16 17 18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19 20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40마리였어요 자 그러면은 또 이겨않게 많이 선호하겠습니다 오케이? 어? 개많이 선호하겠습니다 승찬님 그럼 독따악! 아 생긴거 보세요! 정말 먹기싫게 생긴 치킨 치닭입니다 원래 치킨은 아시죠? 우와 좋아 죽어어! 좋아 닭닭닭닭 원래 치느님은 영잡하시라 하지만 정말 맛없으면 조류둘깍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류둘깍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박간사각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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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개징그러워 어휴 되게 아파 도와줄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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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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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아 자! 들어간다!!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리덕 까~~ 워스찬 나 무기 빠서재겠어 너는? 너 무기내고도 있냐? 너 무기 몇개 챙겼어? 2개 어? 하나 더 없어? 어이C 야 다죽었다 다죽였다 야 다죽였어? 야 근데 세긴 세다 진짜 그치 오! 야 내 지켜야! 지켜수겨!! 저! 어깨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오케이? 어 그러면은 무기를 네 게임부터 쓰시고 저는 무기를 좀 빼겠습니다 왜냐면은 무기 네거다 다 달아가니까 자 진짜 개많이 선아있게 생차님 나도 포함하고 도와줄게 어 어딨어요 자 갑시다 나, 나, 나 줘봐 아 무기를 잠시만요 어, 십 이었나? 아, 아니네요 6인가? 6 아, 맞네요 6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닌, 무기 네고 다 달아가잖아요 나 반 남았어 아직도? 너, 너 뭐하냐? 내가 다 잡았다는 소리냐? 물이야, 나 얼마만에 때렸는데 됐죠? 자, 갑니다 나한테 그 닥 줘봐 어, 여기요 자 억수로 방향 선해봅시다 자, 갑니다 어 진짜 개많이 선해 어, 개많이 개많이 어, 개많이 선해 여기 안 보이게 그냥 저희가 진짜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기때문에 이쪽이 안 보이게 아, 그건 아니야 너무 많은 여기도 잡을 수 있을까? 자, 갑시다 야, 됐어 됐어 야, 그만해 그만해, 진짜 그만해 자, 갑시다 흥 자 흠,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흨 승찬이 이끌어 와봐 이끌어 야 온다 야 나 도와줘 자 독다 야 오늘 가봐 야 닭이 시내가 먹었다 야 오케 야 닭 야 닭대가리 놔 튀겨먹어버리니 어? 좋아 야 튀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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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튀겨버려 야 나이스 녹아 녹아 와 저희 전략 지렸죠 자 먹어주고 와아 조리덕감 와 운 소리봐요 개징그러워 야 조리덕감은 가버려라 우리에겐 후라이드 양념 치킨 닭다리 어? 어 내가 없앴어 후라이드 닭넘 양다리 승찬아 다 죽기 싫어 좋아 후라이드 양념 닭다리 후라이드 양념 닭다리 후라이드 양념 닭다리 노래는 조류덕감 나는 비비큐 좋아 네네 치킨 좋아 노래같은 짝퉁닭시럽 너무 많았은 손가락이 아프지마 좋아 용암 어 빨리 도와줘 용암 깐톨 용암 야 좋아 야 나 죽는다 와 진짜 개쎄다 좋아 다잡아요 좋았어 조만가면서 방구차 먹어주고 여기 옆측에 옆측에 좋았어 야 거의다 잡았다 거의다 잡았다 오케이 다잡아 와 다잡아가니래 또 좋았어 점프 뛰면서 크리티컬 크리티컬 유기하고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마크 부스로 이렇게다 점프하면서 크리티컬 유지 해야 돼 어야야야 야 죽는다 주웠어 와아 야 그거 다잡긴 다잡네 다잡긴 다잡네 야아 루아악 자 이렇게해서 오늘 독다기 독다기 독다감 한팔 승부 정말 쩔었어요 인정? 쩔었습니다 독다기 좀 쎄게 쎄게 독다기 조리될까만 하지만 저는 내일 지키는 사랑합니다 인정? 자 하이틱 여러분 이렇게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댓 많이 부탁드리구요 자 저의 채널에서는 업로드하지만 부재설명에 승차니 채널도 있으니까 승차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이틱 이렇게해서 오늘 영상 마쳤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